오늘 비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어제 급상승했던 한국항공우주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.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한 분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또 다른 한 분은 국산 헬기 보급이 증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러면서 두 분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. 과연 오늘 한국항공우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유스탁,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 대표님 오랜만에 또 새벽에 나오셨습니다. 반갑고요.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. 거의 7%, 8%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까요? 어떤 분이 먼저? 유 대표님이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?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장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무기 수치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러시아가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진전을 좀 빨리 못하고 있죠. 그렇죠. 다들 처음 전쟁이 시작했을 때는 3, 4일이면 끝난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. 내일이면 아마 만 한 달일 겁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 조금 진전을 하고 있지만 좀 공격적으로 확 이기지 못해 승기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생화항 무기든 아니면 그동안 숨겨놓았던 좀 고강도 살상 가능한 그런 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조금 이제 군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. 독일이 올해 이미 엄청난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변 헝가리가 됐든 스웨덴이 됐든 스위스 등도 계속해서 무기 증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액을 누릴 수 있는 게 러시아가 세계 2위 수출기거든요. 무기 관련해서는. 그러면 무기라고 해서 전면 제지 안 하겠습니까? 그렇죠. 특히 더 심하겠죠.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, 다른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. 또 항공항 우주가 주목받고 있는 게 헬기 쪽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지금 공용 헬기가 지금 115대인가 있거든요. 그중에서 국산 제품이 한 13대, 12대밖에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헬기라는 건 계속 교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평생 쓰는 거 아니다. 그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나라 자국 헬기로 교체하겠다는 게 이미 천명되었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. 그리고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헬기 사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사액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무기 생산과 관련된 수혜를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헬기 수요가 또 증가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한국항공우주를 단순히 방산 쪽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지금 한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다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째가 방산과 관련된 군수,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민수. 민간 쪽, 세 번째는 호수인가요, 그러면?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다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앞에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훈련기, 항공기 쪽에 훈련기 또 고등훈련기 게다가 또 헬기 얘기를 하셨는데 수리온 가동 헬기죠. 이쪽과 송골메 무인기까지 참 다양한 라인으로도 되어있네요. 이런 쪽에서 또 한국형 전투기 KF-21이라든가 또 소형 무장 헬기 관련된 쪽도 같이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또 두 번째 민간 관련된 쪽은 저희가 MRO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항공기 정비나 그리고 또 부품 관련된 쪽의 납품, 개조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리오프닝 시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의 기회가 확대된다라는 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에서도 아리랑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복합위성, 특히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다 보니까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를 통해서 소형 발사체, 위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사체를 따라서 어떤 궤적을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항법 시스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된 기대감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KRI라고 하는데 이쪽과의 연계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어떤 납품이라든가 이런 수주의 기회가 더 높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훨씬 더 우주항공 쪽에 바싹 다가가는 모습들을 만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. 작년에 영업이기 한 반토막 나는 흐름들인데 올해는 개선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변화 요인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일단은 두 분 다 평가는 긍정적이셨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. 실적 개선하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작년 2월 정도에 전고점이었던 한 4만원 초반대를 뚫고 어제 결국에는 신고가 행진을, 52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4만 3,600원까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갔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4만 3,600원까지 올라갈 수 incluso 5,700원까지 improper-thurt Adapt olives 7,700원까지 reject-thurt Innovation 5,7001,800원 z refuge and 5,700,605,000까지